자 여기 그 내용 보시면 부동산 이용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365페이지죠 여기에 이용이라는게 부동산 그러면 이제 토지가 있구요 건물 이 토지도 보면 도시 토지가 있고 농촌 토지가 있으면 이거 얘기하는거에요 도시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를 이용을 할 때도요 무슨 상태로 이용하는게 기준이냐면 최후 이용 상태로 이용하는게 기준이구요 만약에 이 토지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도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최후 이용이라고 배워보셨죠 그쵸 최후 이용이라고 앞에서 어떤게 최후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최후 이용은 어떤게 최후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고총가 최후 이용 뭐 최후 이용이라고 그랬어 최후 이용 알마켓 최고로 참 아니 어떻게 갈수록 국어실력만 드는 것 같아 아니 이 학교로 실력이 들어야지 어떻게 그게 여러분이 역세권에 땅이 있으면 1번 상가 2번 주택 3번 공장 뭐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용이 그게 최후 이용이라고요 이게 토지 이용을 했을 때 어떤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를 준게 이거라고요 최후 이용 번역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번역 일본 애들이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게 있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것은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한게 집약도에요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것을 우리가 집약적이요 이게 작은 것을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집약적 이용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해보셨죠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이거 설명해드릴 때 그죠 여기 도심이 있어요 자본하고 이렇게 토지를 놓고 했을 때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생산요소인 토지와 자본을 결합해서 생산을 하고자 했을 때 얘를 사용하든 얘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같으면 생산자는 가격이 싼 것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하는게 이득이겠죠 그러면 도심지역은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을 결합을 할 때 자본을 10을 투입하면 토지의 사용량은 적다고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데 외곽을 나가면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싸니까 토지의 사용량이 커지고 자본의 투입 비율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 등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 있는 a점이나 b점이나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10에다가 2를 곱해도 20 나오죠 2에다가 10을 곱해도 역시 2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점에 사용하든 이 점에 사용하면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단 토지 가격이 비싼 것은 무슨 이용을 하는 게 집약적 이용하는 게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고충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대부분 건물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고충화되어 있는 거예요 고충화 외곽 나가면 고충건물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안쪽에서는 무슨 이용을 집약적 이용을 외곽은 무슨 이용을 조망적 이용을 하는 게 우리가 주어진 토지 자원을 최후 이용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약적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고충화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디까지만 이용하냐면 이 점까지만 이용을 해요 집약 한 개까지만 얘도 어디까지만 조망 한 개점까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은 얘를 상한선으로 얘를 하한선으로 해서 이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할 때 366쪽에 가면 상단에 양가로 3번에 집약 한 개하고 조망 한 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약 한 개라는 것은 투입되는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익과 일치하는 수준의 집약도를 집약 한 개라고 그러고 걔가 토지용 집약도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망 한 개라는 것은 최적인 조건에서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고 얘가 토지용 집약도의 하한선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했을 때 최후 이용을 추구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집약 한 개하고 뭐 안에서? 조망 한 개에서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려서 여기가 만약에 도심 지역이라고 가정하죠 뭐가 비싼 거? 집가가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만약에 비용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1층을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한 층을 짓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평방미터당 100만 원 된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1층에서 얻어들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있을 때 임대 수익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땅값이 비싼 곳에서 층수를 이렇게 적게 활용한다는 얘기는 자원을 낭비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층을 더 올려볼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을 우리가 한 개의 비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단위 더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자고요 100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임대 수입이라는 것은 1층에서 제일 크고 올라가면 임대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한 층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얻어줄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얘가 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2층으로 올렸어도 수입이 뭐보다 커요? 비용보다 크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추가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뭐가 크니까? 수입이 비용보다 크니까 그럼 한 층을 더 올렸을 때 얘는 여전히 100만 원이고 얘는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얘가 얘보다 크니까 우리는 추가 투자를 해서 층수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100만 원이고 얘는 200만 원 이렇게 가다 보면 두 개의 크기가 이렇게 같아지겠죠 여기가 집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게 되면요 들어서 있는 건물의 규모가 비슷해요 그렇죠? 우뚝 솟아 있는 애들은 임대가 다 100% 되는 게 아니라 공실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있어서 20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허용돼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20층을 꽉 메워서 건축하진 않아요 그 지역의 뭐를 봐야 돼요? 수요를 봐야 되죠 20층을 졌을 때 10층까지만 거의 임대가 되는 동만은 하고 그 이유는 공실부만 남아 있으면 오히려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요 이게 같아지는 점이고요 이 구간이 있을 때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있으면 얘가 더 큰 구간이에요 그러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을 때 조금 여기 보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죠? 이 상태를 최유형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이 상태가 최유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여긴 최유형이 아닌 거예요 여기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작은 경우 있죠? 여기도 최유형이 아닌 거예요 최유형은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보면 올라갈 때 구간을 보면 수입이 비용보다 크죠? 그런데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 최유형에 미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과소개량된 상태예요 여기는 과대개량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유형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까지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건물에 대한 이게 한계층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과대개량이 된 거예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간평에 가면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간평하면 거기를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것밖에 없어요 낼 게 이게 나중에 혹시 지문이 떨어졌을 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가 최유형 상태이고 반대 경우는 최유형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지백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입징여는 앞에서 입지론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입징여 입징여라는 거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초과이윤인데 목이 좋아서 생기는 이익을 우리가 입징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이 좋은 것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내서 사람들이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성되는 게 입찰 지대라고 해봤었잖아요 알론세 입찰 지대 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 이런 게 있고요 그 옆에 367페이지에 가면 도시 스프롤이라고 있죠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성장이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도시 스프롤이라고 해요 이렇게 서울 주변에 보면 이런 식의 위성 도시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렇게 뻗어나간 게 도시 스프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뻗어나가서 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중에 도시계계에서 만들어진 지역은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경기도 가면 성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구가 3개가 있어요 중원구란에 수정구란에 분당구 3개가 있는데 얘만 도시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예전에 서울에 가면 사당동 이쪽 일대가 철거됐을 때 그 철거민들이 밀려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위가 얘기해도 움막 같은 것 치고 이러고 살던데요 옛날에 초기 성남시에서는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 타려고 하면 한 30분을 걸어 나왔어야 됐어요 대중교통로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상하수도 시설 교육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만 도시계에서 만들어져서 도시계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차선을 4차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줬다는 얘기는 이 주변에 몇 가구가 들어서서 교통량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다 추정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금을 분양가에다 다 포함시켜서 분양한 데가 분당지역인 거예요 여기는 도시계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집이 급하니까 일단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간 거예요 이렇게 확산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도시스포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도심보다는 주로 외곽에서 많이 발생해요 도심보다는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도심에서 더욱 많이 발생한다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가시면 368페이지에 스포롤 현상의 유형을 보면 고밀도 저밀도 그다음에 비지적 현상이라고 돼 있죠 그 비지적 현상이라는 게 그게 개구리 띔띠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만약에 점프하죠 개가 어디다 착질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뻗어나갈 때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도로를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다가 보면 여기는 이렇게 개발하고 중간에 또 많은 공지를 남긴다 이렇게 개발하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가 있으면 그냥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 스포롤 현상의 특징을 보면 주거업뿐만 아니라 상업 공업지역에서 발생하고요 대도시의 도심부보다는 어디서 외곽부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4번에 보면 스포롤 지대의 지가 수준은 일반적으로 표준적 수준 이하의 경향이 있다고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 스포롤 현상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했을 때 최이요 이용하고는 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 이하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미달하니까 최이요 이용 상태면 기본적인 지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달하니까 표준적인 지가 수준 이하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366페이지에 하단에 가면 거기에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이 있겠죠 366페이지요 하단에 가면 직주 분리 직주 접근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현재 도시 외곽에다가 이렇게 주거 정한 사람들이 있죠 직장이 더 어디 있겠어요 다 서울에 있을 거 아니에요 퇴근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직장과 주거가 서로 분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직주 분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심 지역의 주택가격이 비싸서 한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에 대한 재개발 있죠 여기 서울에 도심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남대문 있잖아요 남대문 주변 이쪽 하고요 여기 남대문 시장 이쪽에 소공동 일대 여기 남대문 일대 여기 다 주거였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거 다 철거된 거예요 철거 철거되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70년대 중반에 지하철 1호선 개통된 건 기억하시죠 77년간 이때 그래서 그걸 따라서 또 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교통로선을 따라서 그 과정에서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직주가 이제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도넛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출근 시간에는 다 이 도심으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주간에는 여기 상주 인구 밀도가 높겠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도심 고동 현상 이런 게 나타나요 도심 고동은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아침에 왜 출근 시간 있잖아요 출근 시간에는 통행량이 이렇게 높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출근 시간이 지나면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들겠죠 또 퇴근 시간 되면 저녁에 6시 8시 사이에서는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출근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도심으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이게 교통 정체가 심하겠죠 또 퇴근할 때 또 일정한 시간에 정체가 심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나타나는 걸 도심 고동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367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되어 있잖아요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자들의 비율이 늘어난다 즉 도심 고동 비율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직주 접근인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요 외곽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회개하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경기도 인원에 가게 되면요 뭐 의왕시라든가 아니면 군포시 뭐 이런 시들이 있어요 평천 인근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주거가 조성이 됐을 때는요 서울에 비해서는 여기가 집값이 쌌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외곽순환도로라는 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주거를 정한 거야 근데 이게 90년대 한 초중반 사이에서는 가서 보면은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주차장이 텅텅 비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출입도 자유스럽고 이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로 좀 나가면 이게 싹 집값도 싸고 내 집을 살 수도 있고 전세금으로 그렇죠? 차 한 대만 있으면 출퇴근하기도 쉬울 것 같으니까 대거 내려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히 정책은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을 때 갑자기 기름값이 리터당 한 2,500원 이상을 막 돌파하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비용이 커지는 거야 주거비의 절약분보다도 뭐가 교통비에 대한 증가분이 더 커져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이 서울의 경계로 전세 얻으면서 들어와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지축 접근의 하나예요 근데 또 하나는 도심 안에 있는 주거지가 재개발돼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조금 더 전원생활이나 좀 야외에 나가서 편안하게 지나게 되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와요 위입돼서 그러면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직주 접근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도심의 환경 개선 그다음에 교통체증의 심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도시 회춘화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걸로 번역했고요 지금은 이걸 도시 재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과 가정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이게 원문은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옛날에는 이걸 번역할 적정한 표현이 없어서 그때 이제 학자들이 도시 회춘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근래는 이걸 다 도시 재생이라고 명시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여과할 때 한번 해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침입과 개선이라는 것도 이것도 앞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쵸? 어디서 배웠다? 여과할 때 여과 거기서 배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 한계지라고 돼 있죠 한계지 한계지는요 택지용의 채원방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지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 토지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도시의 끝 그게 한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계지는 계속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제가 신촌에 가면 2로 시작되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촌에 가면 옛날에 여기까지가 경기도 고향군 소속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은 이게 뻗어나가서 구파발까지가 서울의 경계야 그러니까 한계지라는 거는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장이 될 때 얘네가 여기가 원래부터 도시적인 용서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농지였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도시가 성정하면 주변 농지를 잠식하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경계하고 인접해 있는 농지는 주변 농경지하고 시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되는 게 한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한계지는 농경지 등이 용도가 전환돼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한계지의 지가 현상은 농경지의 지가 수준하고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면 틀림없이 이 일대는 도시형 토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거래되는 시세가 분명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냐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한계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있으니까 한 번 한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또 돌다 보면 한 5월달쯤에 수업하면 그냥 생략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냥 한 번 하는 거죠 자 372페이지 가면 부동산 개발이라고 있어요 이 개발에 대한 개념 또는 정의가 있는데 개발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의해서 내려진 것도 있고요 법률에 의해서 내려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여러분 시험에는 명시를 해요 출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얘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재에서는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계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학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 주체가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 꾸준히 해야지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 경제 활동의 대표적인 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생산하기 위해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생산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을 집어넣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지 공단이 또 들어설 거 아니에요 소비하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개발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간을 그런데 이 공간이라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를 갖다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조성 계량도 개발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는 거기 위에다가 건축물까지 집어넣는 것을 개발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성 계량이 있고 무슨 계량이 있다고 하냐면 건축에 의한 계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에 대한 정의관계를 보면요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부동산 개발업의 권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이라고 있죠 그게 여러분의 시험에 나온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은 학자가 정의한 게 아니라 법령상에 명시한 개발의 정의인 거예요 개발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건 건설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397페이지 가보세요 397페이지 가면 문제 7번 있죠 7번을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거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애 있죠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죽해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령에 있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학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령에 기초한 내용은 용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출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겠어요 법령상의 용어는 선호해요 왜? 그건 이익신청을 넣을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표현 자체에서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 개념에서는 학자들에 의해서 내린 정의도 있고 법령상에서도 개발의 정의를 내린 게 있다는 걸 일단 인시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별도로 문제나 지문 다 확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공용 개발이라고 있는데요 공용 개발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공용 개발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공용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얘네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용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배웠죠 여과라고 그렇죠? 이 여과라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신축 주택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 주거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와요 신축 주택이 공급이 되면 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층들은 이쪽으로 이주할 것이고 그러면 공가가 발생하면서 순차적으로 그 주택이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이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입장에 보면 주거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 수준의 개선이 전혀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가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 이 토지를 갖다가 뭐 하든가 수용 또는 매수하든가 아니면 사들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를 지어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민간업자에게 조성광과 위하로 싸게 분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보다 저렴한 주택의 시장이 공급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이 어떻게 돼요? 개선되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 하에서 들어오는 게 공용개발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374페이지 가시면 그 위에서 B, C, D가 있잖아요 D가 있을 때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압용지나 기타용지의 매각 수익을 택지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공용개발이라는 게 매수 방식이에요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무슨 부담은 있겠어요? 비용 부담은 큰 거예요 그런데 사드리는데 토지 소유자하고의 협의해서 사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강제 수용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보상 문제가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발생하는 거예요 대신에 공적인 주체가 개발하니까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은 가능하다는 장점은 분명히 갖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점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단점에 보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반발 그렇죠? 토지 매입 및 개발에 소유되는 과중한 재정적인 부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개발이라고 있죠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민간개발 방식이 하게 되면 먼저 자체 개발 방식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체 개발 자체 개발이라는 것은 지주자력개발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설 자금도 이 사람이 가져가고요 대신에 위험 부담도 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게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자기가 건설 자금 조달해서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 거예요 대신에 잘 분양이 안 되면 위험도 다 고스란히 자기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험 자체를 분담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주 공동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개발업자 이렇게 결합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취지는 뭐냐면 물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개발 사업에 관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 개발업자는 건설 자금을 지원을 해서 개발 사업을 완성시켜가는 구조인데 이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의 유형을 보면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는 형이 있어요 이거를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건 거의 일본식 표현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등가 교환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 공사비 대물변제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보면 왜 연립주택 한두 동 짓고 난 다음에 거기 지으려고 하면 전기시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업자가 와서 시설 쭉 설치해 주고 난 다음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돈을 안 주고 물건으로 주죠 저기 301원 노출 테니까 그거 네가 팔아서 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대물변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론에 보면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 개발업자들은 자금을 대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비례해서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 1대1로 기율이 맞지는 않아요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교환을 하되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별도의 특약사항은 결정을 해놔야 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대물변제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어요 분양을 통해서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형태도 있어요 조합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할 때 조합원 모집해서 같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걸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단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사업 위탁 방식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자금도 이 사람이 조달하고 이익도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 있죠 이 개발업자는 단순히 이것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분양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따라서 뭐만 받아가는 거다 수수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건물 지었어요 자기가 분양해야 되는데 개인에 대한 거는 공신력이 떨어져요 분양의 노하우도 없고 그때 개발업자가 조인해서 일괄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하나 분양할 때마다 얼마씩 수수료 주기로 하고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받아가는 거예요 수수료만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한다 소유권을 넘겨봐 이런 논리라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단순히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자체 개발 지주공대는 토지 신탁 개발이 있는데 출제자들이 얘하고 얘를 자꾸 묶어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여기 탁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탁 탁 이렇게 있으니까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러니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는요 위탁자가 있고 이렇게 수탁자가 있어요 여기 있는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고요 여기 있는 수탁자는 이게 신탁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요 원래 이 위탁자의 소유였던 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게 형식적으로 신탁사 명의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 중에서 유일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얘가 이걸 조달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얘가 관리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토지 신탁 방식에 쓸 때 건설 자금이 있죠 자금의 관리는 위탁자가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누가 한다?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는 토지 소유자고 수탁자는 신탁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개발 사업을 이렇게 완성을 하죠 그래서 분양 또는 임대해서 얘기들이 들어간 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만 형식적으로 뭐가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하는 방식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의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 신탁 회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토지 신탁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위험은 누가 부담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신탁사들은 손해를 볼 이유가 없어요 얘네는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신용이 이렇게 해서 자금을 도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 돈들은 이거 분양해서 빼내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담은 토지 소유자가 또 함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또 신탁 회사도 무조건 물건을 받아주진 않아요 쟤네도 내부 안에서 사업성 분석은 다 해요 그래서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사업수탁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그 375페이지에 거기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토지 신탁 방식이 있죠 거기 보면 토지 신탁 방식은 자신의 토지를 신탁사에게 위탁해서 개발관리 처분하는 방식이고 사업위탁 방식과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회사의 형식상에 뭐가 이전이 된다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구성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같으면 여러 개의 건설사가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제목까지는 언급을 해요 그런데 답으로 유도하는 것은 얘네들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이 두 개가 두 개를 기초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옆에 377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377페이지에 예제 하나 있잖아요 예제 보시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 2번에 나오는 게 등가 교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4번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고 5번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3번에 보면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토지 신탁 방식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은 그거는 여기 나오는 대로 사업 위탁 방식만 그렇다는 얘기지 저기 있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사업 주체가 신탁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두 번을 냈어요 두 번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77페이지 문제 밑에 가면 토지의 취득 방식에 의한 분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취득 방식에 가게 되면요 환지가 있고 전면 매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은요 이거는 권리가 불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주 자력 개발은 저기 있는 자체 개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자금 도달해서 자기가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자체의 소유권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환지 방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도시 개발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군법 시간에 그렇죠? 토지 구액 정리 사업 아시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도시 주변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땅들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구액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구액 정리해 주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의 땅이 만약에 1000평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다가 간보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한 30%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한 300평 띄어내는 거예요 띄어내가지고 뭐를 조성하냐면 채비지라는 걸 조성해요 그래서 얘를 공매 처분하거나 이 매각이 쉽지 않으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액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던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게 환지라는 거예요 환지 그렇죠? 바꿔주는데 여기서 간보율 적용해서니까 1000평을 주는 게 아니라 몇 평으로? 700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보다 권리가 어떻게 돼요? 축소될 거 아니에요 축소된 거는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이 70년대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방식이에요 70년대에 보면 영동지구의 개발을 이 방식으로 한 거예요 영동지구라는 거는 영동포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영동지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의 강남이에요 강남 옛날에 계속 여러분들이 강남에 가면 지금은 명칭이 강남 세브란스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걔가 영동 세브란스병원이었어요 지금 바뀐 거죠 표현이 70년대에 이 방식을 쓴 이유는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에게 배운 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게 지가 상승이 너무 폭등해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80년대에 썼던 방식이 뭐냐면 그게 공영개발 방식이에요 이거 그래서 80년대 매수방식인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한 대표적인 데가 목동 신시가지 조성한대요 거기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거예요 매수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갈등이 많다고 했죠 거기가 특히 심했었어요 목동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판자촌 거기 뚝방촌 밑으로 판자촌이 많았거든요 판자촌이라도 소유자가 있으니까 이집이나 보상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한참 협의가 늦어졌다가 간신히 타결을 받는데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시 부시장에 끌려가서 감금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때 뒤어가지고 한동안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 안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은평지구 개발할 때 공영개발 방식으로 또 시행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수방식이 아까 했던 뭐예요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권리가 소멸되죠 사들이니까 강제 수용해서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얘가 출제가 된 거예요 환지 방식이 그래서 여기 언급이 돼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요 동차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법에서 배우니까 그런데 1차만 배우는 사람들은 환지 방식이 또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얘를 설명을 할 때 이게 공영개발 방식이거든요 얘 설명할 때 얘는 묻어서 같이 설명하게 돼 있어요 학계론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답을 맞출 때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뒷장에 넘어가시면 신개발 또는 뭐가 있어요 재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신개발은 참고하셔도 되고 그 밑에 가면 재개발이라고 돼 있죠 이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보면 거기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른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쭉 가서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가 있죠 거기다가는 바로 나와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다가 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용어상에서 이게 도시재생에서 쓰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있죠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예산을 50조를 확보해서 그런데 이거를 대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니까 이거를 소규모로 쪼개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박스로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그럴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이런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으시면 돼요 얘도 공법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공법에 다 있어요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는데 공법에서 낼 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로 나온다는 거예요 학계론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일단 체킹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행방법에 따른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용어만 보존이라는 게 있고요 수복이라는 게 있고 계량이라는 게 있고 철거인 이것도 왜 용어만 설명하냐면 여기 한 번 나온 거예요 제목 바꿔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공부하실 때도 보면 얘는 제목이 철거재개발이잖아요 얘가 뭐냐 이런 건 절대 안 물어봐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철거재개발이 뭔지는 누구나 다 할 거 아니에요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실로 다 대체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계량재개발인 거예요 그럼 얘는 기존 시설물이 있죠 기존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는 다 못 시켜주고 원상회복 시켜주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설까지도 추가해 주는 게 개발이 계량재개발이에요 원상재개발이에요 그 지역에 종례 없었던 시설까지도 새로 넣어 주는 거 그럼 여기 있는 수복재개발은 뭐냐면 노후 불량화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얘가 수복이잖아요 뭐 시켜주는 거예요 원상회복 시켜주는 거예요 기능을 원래 상태대로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보존재개발 있죠 보존재개발은 얼마 전에 보면 경주 지역에서 지진 발생한 적이 있죠 지진 발생을 했을 때 경주라는 게 천년 고도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유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사람들이 쫓아갔던 데 중에 하나가 첨성대예요 첨성대를 쫓아가서 혹시 지진으로 한 피해가 있지 않았는가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전에도 지진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내진 설계를 했다는 얘기고 그 공법이 현대에서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우수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냥 두고 돌아가기에는 찜찜하죠 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지진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거기다가 버팀목이라도 하나 더 설치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후라든가 불량화는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이거를 미연에 모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차원의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을 보존재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소극적이고 얘가 소극적이고 얘가 적극적이고 얘가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 외관에 따른 분류 이건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380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 이렇게 돼 있죠 380페이지에 네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을 보면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양가로 3번에 가면 부지 확보 단계라고 돼 있죠 네? 부지 확보 여기 보면 우리가 지주 공동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렇게 조인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업자가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땅이 없으면 누구하고 조인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지주하고 조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그냥 그래라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돌아오면서 또 할 테니까 별표는 하신 거죠? 네 별표 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 들어오셔도 돼요 네 별표는 하신 거죠 네 별표는 하신 거 checked 저는, 저는 그 그 남자의 인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